그냥 공식 한 줄 딸랑 외워서 풀어버리면은 절대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을 부대끼면서 친해져야 이해가 되고 이해를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계산을 해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생각, 공들에서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이지.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유형을 바꿔도 풀 수 있다고 하는 문제는 킬러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학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시대가 돼야 되죠. 그러면 다음 문제 또 한 번 볼까요? 예, 그러시죠. 이제 우리가 소금물 농도라고 하는 거는 평균, 정확하게 말하면 가중 평균의 문제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응용이 하나 또 들어갑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거는 소금물 중에 농도가 몇 퍼센트가 물이 되겠습니까? 소금을 뺀 것이니까 소금물분에 소금물빼기 소금. 자, 여기서 우리가 영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네. 영계있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영계있다. 없다라는 뜻이죠. 없어요. 예,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 돈 없어. 난 돈 없어. 그러면 수학 쪽으로는 돈이 0원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네요. 영계있다나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0% 소금물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키입니다. 보십시오. 물은 0% 농도의 소금물이죠. 소금이 하나도 없는 물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금은 몇 퍼센트 소금물이 되겠습니까? 100%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십시오. 네. 4% 소금물. 네. 3% 소금물. 네. 몇 퍼센트? 0% 소금물. 아, 우리 말이 배웁니다. 를 붓는다는 얘기는 썩는다는 얘기가 같은 표현이죠. 섞는다는 부분 안에. 결과적으로 2%가 나왔다. 예. 가중평균.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6%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 중에 하나입니다. 600분의 200입니다. 이게 바로 가중평균입니다. 가중평균. 전체가 500이니까요. 그러면 아까 한 대로. 4% 소금물은 전체 500 중에 전체 500 중에 아, 이 퍼센트 소금물을 만들었다. 더 구운 양의 비가 1대1 때 처음의 양을 구하시오. 처음의 양을 모르는 거군요. 네. 그러면 저는 X라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X. 500 중에 X만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3% 소금물은 곱하기 500 중에 아, 이게 XY랑 제가 친해서 얘도 모르는 거잖아요. Y로 놓고요. 그리고 0% 소금물이라고 적겠습니다. 글씨가 0% 곱하기 500분의 자, 여기 1대2가 있죠. 소금물은 A양과 더부의 양의 비는 네, 뒤를 읽었어요. 그러면 A하고 더부은 거니까 X하고 이거하고 B가 1대2가 그러면은 2X가 될 거고 이게 제가 옆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그럼 전체가 전체가 2%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2가 나와야 되는군요. 그러면 식이 일단 XY 미지수가 2개고 그리고 식이 하나니까 하나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하나가 더 나올 수 있는 게 어차피 X 더하기 Y 더하기 2X가 500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X, 2X, Y 3개 더하면 3X가 3X 더하기 Y가 500이니까요. 네.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거기까지 할까요? 자, 잘하셨습니다. 아, 예, 예.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건 0이니까 곱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차피 없어집니다. 없죠? 그러니까 간단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다시 장악하게 쓰면 자, 이 문제는 가중평균을 이용했을 때 이게 키입니다. 네. 이렇게 키인데 네.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거의 결과값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양변에 500을 곱해주면 500 곱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소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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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소금물 섞은 결과가 50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X 더하기 그렇죠? 네. Y 더하기 EX EX는 얼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500입니다. 500이 되어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러면 다 푼 겁니다. 그렇죠? 밑에 식은 3X 더하기 Y가 500. 네. 그러면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빼자. 이렇게 되니까 연립방정식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양쪽에 우리는 어떻게 3배를 한번 해볼까요? 3자가 같이 지어서 3을 하고 밑에를 3배해서 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좋은 데 놔서 중학교는 좋은 데 나왔습니다. 9X 더하기 3Y가 되고 그리고 이거 3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좀 지우고 아래에서 위를 제가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수가 나오면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1번식이고 이게 2번식이면 2번식에서 1번식을 뺄게요. 그럼 9X에서 4X 빼니까 5X가 이쪽에서 나올 것이고 3Y 3Y는 같으니까 없어지고요. 그리고 1500에서 1000을 빼니까 500이 나오고 그래서 X가 100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X자리에 100이 들어갔으니까 400 더하기 3Y가 1000 그럼 시청자 여러분 이거를 그냥 저는 넘겼었는데 대표님의 가르침에 따라 양쪽에서 400을 빼겠습니다. 양쪽에서 400을 빼면 여기서 400을 또 빼니까 이건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600이라고 나오고요. 3Y가 600이니까 Y는 200이군요. 그런데 아까 9화라고 했던 것이 처음의 양인데 처음의 양을 제가 이렇게 세웠었으니까요. 다 구했습니다. 구했네요. 처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면 응용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기겠죠. 이 숫자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4%의 비중이 얼마나 되고 3%의 비중이 어떻게 되고 만약에 여기에 이 문제를 응용을 한다면 물 대신에 뭐가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등장할 수 있어요. 소금일 때는 이게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100%로 가면 되겠죠. 예. 저는 처음에 문제를 볼 때 사실 이 물을 더 분다고 그래가지고 분모만 뭘 더 해야 되나 그러고 머리가 막 복잡했거든요. 이 발상이 이 물을 0% 소금물로 바꾸니까 아까 방금 전에 풀었던 그 문제보다 더 쉽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이걸 왜 해요? 아저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 색이 바뀌어질 수 있죠? 네. 이런 건 다 이렇게 가정평균을 이용한 네. 프로그램 이게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죠? 컴퓨터 같은 거 보면 색 조정할 때 R은 몇 퍼센트 D은 몇 퍼센트 그렇죠. 그다음에 B는 파랑은 몇 퍼센트 이렇게 섞어놨던 비율이 있더라고요. 그거랑 똑같은 거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학생이 나는 미술은 좋아하는데 네. 수학은 싫다 라는 학생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파란색 물감 빨간색 물감을 놓고서 파란색은 두 번 짜고 빨간색은 한 번 짜고 이런 게 비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낸다고 하면 중학교 2학년 과정의 문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2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형을 만들면 결국 소금물 소금물 소금물을 썩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물 소금물 썩는 문제는 이렇게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형돼서 나와도 이게 중킬러로 나오든 뭐로 나오든 딱 중심을 잡고 풀 수 있다. 그렇죠. 유형이 바뀌어도 아 네. 또 이런 소금물이 아니라 네. 100% 주스와 50% 주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소금반타라는 보기에는 설탕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섞어서 나온 결과 는 결국 가중평균이구나 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또 좋은 말씀 하나 해주세요. 이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울까요? 지우고요. 가령 지난번에 우리가 채찌피티 최신 버전이 나왔을 때 등장했던 문제가 1 더하기 3x가 4다. 이걸 채찌피티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우리는 보통 1을 이렇게 넘겨 이렇게 얘기하죠. 2항이라고 2항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말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2항 그렇죠. 항은 이사한다 뜻인 것 같은데 어렵죠. 2항 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하는 우리 아라보가 있습니다. 아라보 아라보가 우리 아랍 아마 이제 우리 기자 시니까 우리 아랍에서 가장 대중적인 매체 이름이 뭐죠? 방송 이름이 알자지라 알자지라 그래서 이 항과 관련해서 등장한 게 알지브라입니다. 알지브라 대수학이라고 그러죠. 대수학 대수기하 우리가 아마 학교 다닐 때 수학 중에 하나가 대수 대수학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변에 이를 빼는 것들이 항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정을 알지브라 거기서 등장한 게 대수입니다. 발음이 좀 잘해야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를 넘겨라 이렇게 가르치면 수학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그건 외우는 거잖아요. 저도 외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는이 중요하죠. 는 이 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항이고 여기 있는 것들이 항이죠. 항 항 그런데 이게 같기 때문에 양변 양항의 일식을 빼보겠습니다. 같은 수를 빼더라도 항상 승립하잖아요. 우리가 저울을 생각을 해보시면 같은 걸 드러내더라도 항상 그 저울은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변의 양변의 일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긴 3x가 남고 남고 4 빼기 1이니까 3입니다. 여기도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여기서 또 응용을 하면 양변의 이번에는 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x만 남기려면 3으로 나눠야 그렇죠. 여기서도 3x는 3x는 1 이렇게 가기 이전에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는이기 때문에 양변을 3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얼마를 곱한다는 얘기겠죠? 3분의 1을 곱한다는 그렇죠. 그래서 나눈다는 표현보다는 항상 곱하는 쪽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눗셈은 곱셈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변의 어떤 수를 더하거나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니까 양변의 3분의 1을 곱하면 왼쪽은 3 오른쪽은 1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도 제가 0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0개가 있다라는 개념이 유년기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0개 있다. 0개 있다. 없는 것 같은데. 0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은 있다. 그래서 없는 게 있다라고 표현할 때 등장하는 게 0이고요. 마이너스를 더한다. 라는 개념을 한번 가보죠. 우리가 빼준다 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x 더하기 1이 0이다. 네. 그럼 x값이 얼마냐? 서현아 x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라고 이항으로 배웠는데 양변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를 빼주면 됩니다. 자 1을 빼준다라는 표현을 플러스 더한다라는 표현으로 쓰면 뭘 더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같은 개념이라는 걸 계속 우리가 아이들이 알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더하기는 더하기고 빼기는 빼기여서 분리되어 있었는데 네. 더셈하고 뺄셈은 사실은 같은 거죠. 아 뭐를 더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곱하기하고 나누기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보십시오. 3을 나눈다라는 거는 곱셈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을 곱한다. 그렇죠. 아 네. 1을 뺀다라는 거는 뭘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더한다.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더셈 아까 수학은 제가 뭘 구해내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관계죠. 관계. 관계를 구하는 것. 네. 관계를 밝혀내는 겁니다. 관계. 이게 이렇게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곱하기 나누기의 관계도 나오는 것이고 네. 다시 정리를 하면 어렸을 때 이제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유형을 하면 야 봐 결국 소금물 소금물 소금물을 섞어서 나온 소금물 이 유형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섞든 몇 퍼센트로 섞든 네. 그렇죠. 그러면 색으로 가도 마찬가지겠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섞으면 다른 색이 나올 거잖아요. 네. 이게 결국에는 소금물 넣으면 4%짜리, 3%짜리, 0%짜리 이런 거죠. 그런데 아주 당연한 질문이지만 3%짜리, 3%짜리, 3%짜리를 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뭐 어떤 비중으로 섞든 3%가 나오겠죠. 그렇죠. 어떤 비중이라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 물감을 한 번 짜고 두 번 짜고 세 번 짜고 썼더라도 항상 뭐가 나옵니까? 빨간색이 나오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또 다음 문제 바로 갈까요? 네. 나눈다라는 표현보다는 항상 곱하는 쪽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을 나눈다라는 거는 3분의 1을 곱한다. 2를 뺀다라는 거는 뭘 더하는 거죠? 어, 마이너스 1을 더한다.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또 중2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소금물의 농도는 결국 가중평균의 문제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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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풀어보시죠. 네. 아, 오늘 떨립니다. 어, 1대 1로 섞으면 3%가 되니까 그러면은 A가 저는 이 두 개 더한 것을 분모로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대 1이니까 두 개 있는 거니까요. 아까 배웠듯이. 그러면 A는 지우고 하는 게 낫겠죠. 그냥 A를 A라고 쓰면, 그냥 A, X 대신에 그냥 A라고 쓰면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A니까요. 네. A는 B중은 두 개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그리고 B도 두 개 중에 하나니까. 네. 이걸 섞으면 퍼센트 단위 생략할게요. 네. 3이 되고요. 네. 여기는 1대 3이니까 분모가 4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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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A가 네 개 중에, 아이고 제가 자꾸. 자. A가 네 개 중에 하나고. 그리고 B가 네 개 중에 세 개인데. 이게 2가 됐고요. 그러면은 모르는 게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A, B는 이렇게 풀면 나올 것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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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걸 또 식을 세워서 결과를 내라는 것 같은데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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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분모를 양쪽에 2씩 곱해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러면 A 더하기 B가 여기도 2를 양쪽에 곱해줬으니까 이쪽도 곱해주면 6이 6이 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쪽은 4니까 4를 전체에 곱해주면 A 그리고 여기 4 곱해서 없어지고 3은 남았으니까 3, B가 8이 됩니다. 네. 네. 그럼 아까와 같이 이걸 1번식이라고 놓고 2번식이라고 놓으면 2번에서 1번을 제가 빼줄게요. 그러면 A, A 없어지고 3, B에서 B를 빼면 자 2 빼기 1입니다. 여기서 3, B에서 B를 빼면 2, B가 남고 8에서 6 빼면 2니까 B는 1이군요. 네. 그리고 A 더하기 B가 6이라고 했으니까 B가 1이면 A는 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농도를 구할 수 있겠네요. 농도를 끝까지 해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 1대 4니까 A가 5고요. A가 5 구했습니다. 네. 그럼 5 곱하기 전체가 5개 중에 하나니까 5분의 1 더하기 1, 1 곱하기 5분의 4 하면 여기서 5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1이고요. 그리고 1 곱하기 5분의 4니까 5분의 4가 나오네요. 네. 그러면 1 더하기 5분의 4니까 분수로는 5분의 9. 네. 거기 맞습니다. 네. 그렇게 구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설명 들으니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A, B중이 1분의 1, B, B중이 1분의 1. 그러니까 A 더하기 B 이렇게. 네. A, B중이 1분의 1, B, B중이 3분의 4 하죠. 그럼 아버지는 이제는 그냥 계산대로 가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A가 5고 B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풀면은 되겠죠. 네. 네. 되셨습니까? 네. 아 저 중2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한다 그러면 5분의 4는 10분의 얼마가 되겠죠? 8입니다. 그럼 0.8. 네. 그러면 1.8 이렇게 되겠죠. 1.8이군요. 정도가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 이 가중평균을 하면 자 얼마든지 이 부분들이 응용이 되더라도 문제를 갈 수 있겠죠. 원리 하나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거 그 원리대로 대입해서 풀면 유형 바뀌어도 별로 당황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2까지 계속 소금물이 등장하는데 소금물이 가중평균의 개념이라고 하면 섞어 섞어 섞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이런 건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중3에 가중평균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대전 엑스포 할 때 중3이었는데 31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농도가 10%인 소금물을 100g에서 xg의 소금물을 퍼내고 xg을 부은 다음 다시 2xg의 물을 부었더니 4.8%의 소금물이 되었다. 이때 x값을 구하시오. 자 중3에 도전합니다. 제가 중3에. 그러면 아까 대표님이 설명 주신 대로 갈게요. 소금하고 소금물을 따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하고 소금물의 변화를 한번 보면 농도가 10%인 소금물 100g이니까 100%가 1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면은 10분의 1을 양쪽에 곱하면 되니까 소금은 처음에 10g으로 출발한다고 보고 자 이게 자꾸 이렇게 되네요. 10g으로 출발하고 소금물은 100g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xg의 소금물을 퍼내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xg을 퍼내는데 여기서 뭔가 직관, 직감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문제 풀 때 좀 잘못 풀었는데 여기는 소금이 섞여 있다 보니까 물만 증발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금물을 xg을 퍼내면 소금도 요거의 10분의 1만큼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은 현재 xg을 퍼낸 상황에서 10분의 1 xg이 소금도 날아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xg의 물을 다시 벗으니까 여기는 소금이 안 섞인 0% 소금물 그래서 소금물은 다시 xg이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2xg의 물을 부었더니 그러면 여기 소금물이 아니라 또 0% 소금물을 벗으니까 대표님 표정이 제가 틀린 것 같은데 편하게 하시죠. 중3에 도전하고 31년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2xg의 물을 부었더니 이게 전체가 4.8%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쓸게요. 소금물은 전체가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 보시면 xg 빼고 또 넣었으니까 여기는 없어지고 100 더하기 2xg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분모 100 더하기 2xg이 소금물의 양이 될 것이고 소금의 양은 10 빼기 10분의 1 x 한 다음에 소금은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미소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뭔가 틀린 것 같죠. 틀렸다기보다는 이걸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풀었군요. 또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칠 때 하나 좀 해야 될 게 보면 xg의 물을 부은 다음 다시 2xg의 물을 부었다를 하나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3xg을 부었네요. 왜 이걸 나눠 썼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수학을 보고 좀 핵심을 깨뚫어보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10% 소금물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xg의 소금물을 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xg의 소금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10%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10% 소금물. 아, 네. 그런데 여기서 소금물을 퍼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3xg의 물을 부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0% 소금물이 3xg 추가됐습니다. x룡사입니다. 이랬으니 몇%가 됐다는 거죠? 4.8%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으로 한번 풀어보시죠. 이제 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자, 이 부분은 xg, 여기서... x를 구해야 됐네요. 아, 제가 중3에 도전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 100g, 전체가 100g에 xg을 빼고 3x를 더했으니까 100 플러스 2xg이 되겠습니까? 한 번 해보자. 아, 이거 어렵네요. 그러면... 10 곱하기... 전체 소금물이... 중3의 벽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데... 100 더하기 2x고... 전체 비중... 자,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게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은... 처음에 10%의 소금물, 이해가 되시죠? 이게 100g입니다. 그렇죠? 여기 100g. 그 다음에 xg의 소금물을 퍼냈습니다. 그러면 10% 소금물 xg인데 이거는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xg의 물을 부은 다음 다시 2xg의 물을 부었어요. 그러면 0% 소금물 3x가 되죠? 네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 가중 평균으로만 놓고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가 전체 비중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네. 자, 100g 빼기 xg. xg의 만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더하기 3xg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네네. 그러면 전체 비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전체가 100에서 100 더하기 2x 이렇게 되겠죠? 네네네. 여기에 비중이 100이죠? 전체가 100...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빼기 100분의 100 더하기 2x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x를 빼줘야겠죠? 10x니까 10x 이렇게 되겠죠? 네. 10 곱하기 x니까요? 네. 이건 0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이게... 아, 그러네. 네, 4.8. 아, 네네네.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럼 x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부터 계산이니까요.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가중 평균으로도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가중 평균으로도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걸 다 지우고 다음 문제로 갈까요? 다음 문제로 이제 고의구나.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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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tle. 자, 이제 이 소금물농도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고등학교에서 또 등장합니다 고의 야 고의 자 근데 핵심은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5% 소금물이 들어있는데 소금물을 드러내고 물을 넣는 걸 1회 시행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소금물 40g을 빼고 물 40g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 전체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양은 같아질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전체양은 변하지 않는다. 네, 보십시오. 농도가 5%인 소금물 200g이 있는데 소금물을 40g을 빼고 소금물 40g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 전체 소금물의 양은 200g이겠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럼 바뀌는 거는 소금만 바뀌겠죠. 그렇죠. 그렇죠. 소금만 빠져나가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소금물이 200g이 있었어요. 네. 물은 상관없는 거죠. 소금하고는. 그런데 40g을 뺐습니다. 소금물을. 네. 그러니까 소금물 200g에서 소금물 40g을 뺀다고 했으니까. 네. 소금이 200에서 40이면 몇 분의 몇이 되죠?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죠. 네. 그러면 빠져나가는 소금은 전체 몇 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전체로 보면 5%니까 20을 더 곱해주면. 5분의 1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20% 그렇죠. 소금도 20%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5분의 1이 20%잖아요. 네. 이게 킵니다. 1회 시행을 하면. 네. 전체 양은 안 변하는데 소금은 몇 프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20% 20%가 남죠. 네. 그러면 1회 시행을 하면. 네. 소금이. 소금이 몇 프로로 바뀌는 겁니까? 4%로 바뀌는. 그렇죠. 그러니까 5분의 1이 날아가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농도잖아요. 그렇죠? 농도가. 네. 아. 예. 80%로 줄어드는 겁니다. 아. 원래 농도에서 80%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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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답이 다 나왔네요. 예. 예. 네. 그러면 첫 번째 농도가 5%니까 한 번 하면 80%로 가니까 4%가 되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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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g에서 소금물 40g이 빠지고 다시 물이 400g이 들어왔으니까 소금물은 200g으로 안 바뀌겠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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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뀝니다. 바뀌는 거는 소금만 바뀌는 겁니다. 소금물은 200g 그대로고 소금만 없어집니다. 네. 그렇게 보십시오. 200g이. 이 200g에도 소금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들어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따진다면 5%니까 얼마가 들어있겠습니까? 10g 들어있습니다. 10g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40g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물이 지금 40g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남아있는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거는 빠져나가는 것도 몇 g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도 40g일까요? 아, 소금이요. 5%니까. 5%니까 2g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g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면 처음 양이 10g이었는데 2g이 빠져나가죠. 남는 게 몇 g입니까? 8g입니다. 8g이죠. 그런데 전체 양은 같죠? 전체 물에 양은. 그러니까 10에서 2가 빠져나가고 8이 나간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비중입니다. 비중.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200g에서 40g을 뺐다는 얘기는 남는 게 결국 10g에서 8g이 된다는 얘기는 달이 얘기하면 퍼센트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0%만 남는 거죠. 그렇죠. 20% 날라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시행할 때마다 80%가 된다는. 원래 있던 거에 또 다음 순서에서는 또 그거에 80%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재미있습니다. 80%로 된다는 얘기는 농도가 5분의 4가 바뀐다는 거죠. 혹은 0.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수학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요. 관계라고 했죠. 이 둘의 관계는 an 더하기 1은 5분의 4 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등기수열 모양이군요? 그런데 이 방송을 우리 초등학생, 초등학생들도 하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그런 말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5분의 4가, 앞에 5분의 4가 되는 거죠. 처음에 5%였으니까 이번에는 4%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로 갔는데요. 문제는 좀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더 좋아졌는데. 이런 게 수식을 막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보십시오. 소금물 전체는 안 바뀌는데 지금 소금이 줄어드는데 일정한 비율로 가는 게 키입니다. 그쵸? 보십시오. 이 문제의 키는 소금물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소금물은 그대로다. 그리고 일정 비율만큼 소금이 바뀐다는 거예요. 소금만 조금씩 준다. 여기서 비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율. 그래서 우리가 1회 시행 한 번 했을 때 어떻고 두 번 했을 때 어떻다라는 건데 수학에서 중요한 관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표현을 바꿔 보겠습니다. 제가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기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반을 기자님한테 주는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구슬을. 좋은 놀이군요. 그랬을 때 기자님이 한 번 이겼어요. 그러면 제 구슬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반으로 줄겠죠. 반으로 줄겠죠. 또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에서 또 반으로 줄겠죠. 일정 비율로 움직인다는 게 수학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전체가 200g이 있는데요. 소금물. 그 중에서 40g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빼는 거죠. 5개 중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40이면 이게 20이 되려면 200이 되려면 이게 몇 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5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뭐 이렇게 자르면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만큼이 날아가면 한 번 할 때마다 소금이 날아가고 남아있는 거는 이전에 80%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80%만. 그렇죠. 20%가 날아갔으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남아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그런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소금이 20%가 날아가니까 남아있는 거는 80%만 남아있는 거죠. 한 번 시행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 번 시행할 때마다 80%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써도 쓰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맨 처음 상태가 농도가 5%였으니까 한 번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5% 곱하기 5분의 4 하면 4%. 그러면 두 번 시행했다 그러면. 이제 3.2% 남겠네요. 세 번 시행했다 그러면. 또 거기다가 10분의 8을 곱한 게 남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뭐 난이도를 좀 높게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런 거를 숨기고 10번 했을 때. 얼마가 남느냐. 얼마가 남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수혈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수혈을 모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앉으시죠.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소금물 문제 중에 가중평균 문제를 쭉 봤는데. 원리는 하나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갑자기 소금물 농도 문제를 오늘 쭉 얘기를 했는데. 본질은 뭐였습니까? 본질은 가중평균. 그렇죠. 공균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다.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묻는 문제는 대부분이 어떤 비율로 바뀌느냐는 겁니다. 어떤 비율로 바뀌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씁니다. 따블 따따블. 이런 거죠. 한 번 하면 제가 두 배. 그러면 두 번 하면 몇 배가 되겠습니까? 네 배가 됩니다. 세 번 하면? 네 배에서 세 번 하면 여덟 배?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섯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정한 비율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수학에서는 보이게 되고 찾아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수학에 있어서의 핵심 개념을 이해를 하면 그걸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시험을 잘 치려면 빨리 풀어야 되는 거죠. 시간이 문제입니다. 네 항상. 요령을 익혀서 빨리 푸는 데 익숙하면 문제가 조금만 유행이 바뀌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농도 같은 경우는 소금물농도는 가중평균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얘기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이 결국에 우리가 생각할 때. 도형. 도형. 그 다음에 계산.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게 함수.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수학 문제를 요약하면 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도형이 등장하거나 어떤 식을 풀어야 되거나 아니면 함수가 등장하느냐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도형과 함수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수학입니다. 도형과 계산. 그렇죠? 도형과 계산과 함수. 이 세 개가 다 맞물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통상적으로 수학을 재미가 없고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반복하고 지겨우니까. 그래서 이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흥미롭게 갈 수 있을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학은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는데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런 학생이 많죠. 체육. 그럴 때는 도형에 관심을 가십시오. 도형. 아 미술도 다 도형이니까요. 도형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두 부분들과는 별개로 또 제가 다음 부분에 함수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형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원이 있죠. 네. 원. 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을 좋아하는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런 도형은 그렇게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이니까요. 그림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고 아까 수학에서 중요한 게 관계라고 했죠. 관계라고 했죠. 일단 그러면 원이 뭔지는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원이 많이 보이잖아요. 살아가면서. 원을 자연에서 봤을 때 밤마다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밤에는 달이 있죠. 보름달이 있죠. 보름달.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면 전기도 없고 그러면 훨씬 더 밤하늘을 보면 달이 보름달이었다가 또 반달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형이에요. 저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에 등장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표시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 별은 어떻게 그립니까? 별은 이렇게 그리죠. 이것도 가만히 보면 도형이죠. 이 부위는 뭐라 그러죠? 삼각형. 그렇죠.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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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각형.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자연현상을 그림으로 표시할 때는 도형이 많이 등장한다. 쓰이게 된다. 쓰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도형에 있어서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 원을 그리려면 이 원하고 이 원하고 차이를 하면 어떤 원이 큰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대표님 쪽에 있는 왼쪽 원이 큽니다. 그러면 이 원이 크다 작다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있죠. 그게 어떤 겁니까? 이것도 배웠습니다. 반지름. 지름. 지름. 지름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지름. 그러니까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은 여기 선을 하나 더 끊는다고 해서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그림이니까.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이 원보다 이 원이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시를 하면 이 두 원의 뭘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지름을 비교하면 되겠죠. 지름의 길이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학생. 큰 원을 그려 이거보다 그러면 그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그 학생이. 그래서 숫자가 등장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림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좀 더 크게 그려. 아빠 좀 더 크게 그려. 얼마나 크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작아. 그래서 하는 게 뭐겠습니까? 1.5배, 2배. 아, 네. 이렇게 등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름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이제 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지름이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는데요. 가운데 이런. 중심. 중심이 중요하겠죠. 아, 네. 왜냐하면 어디 그려? 그러면 원을. 아빠 왼쪽에, 오른쪽에 이래도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등장하는 게 좌표예요. 좌표. 아, 좌표. 근데 뭐 그까진 오늘 얘기하지 않더라도 중심이 있겠죠. 중심. 네. 뭐 이거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아는데요. 원이기 때문에. 자, 제가 중심도 알았어요. 네. 중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이죠. 네. 점. 네. 그다음에 지름이 이건 점이 될 거고요. 네. 지름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구간의 크기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선이라고 하는 선. 길이라고 그러죠. 길이. 아, 길이.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길이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크게 그릴 거냐, 작게 그릴 거냐 하는 부분들이죠. 중심이죠. 그런데 길이를 관심을 갖다 보면 이 원에서 또 길이인데 직선이 아니지만 길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굉장히 더 중요할 겁니다. 그 학생에게는. 네. 이게 모양이니까요. 모양이니까.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곧바로 된 걸 직선이라고 하지만 이런 걸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고 그러죠. 네. 곡선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보면 예쁘다고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게 원이죠. 네. 타원은 안 좋습니다. 원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의 이 둘레의 길이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지름이 있고. 네. 이 원의 둘레가 있잖아요. 네. 원둘레. 네. 이 원의 둘레는 일정한 비율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수학에 있어서는 발견을 한다는 게 있습니다. 네. 발견. 그러니까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지름으로 나누면. 네. 이 작은 원의 둘레도 지름으로 나누더라도 항상 그 값이 같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내게 됩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네. 더 크더라도. 크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 원 둘레하고 원둘레를 지름으로 나누니까. 네. 그 값이 일정하더라는 거죠. 일정하더라는 거. 그래서 그 일정한 걸 수학적으로 뭔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뭐라고 유지합니까? 파이라고 합니다. 파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파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네. 그런데 이 파이를 한자로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주율. 원주율.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가장 격차가 벌어지는 건데요. 이건 아마 서 기자님은 쉬울 겁니다. 원주율이 무슨 뜻이죠? 아까 말씀하신 지름과 둘레의 길. 그냥 이 글자 자체를 해석을 하면 한자어. 원의 주자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뭐 둘레. 원 둘레와 이 지름의 비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성인이 주자가 한자라는 걸 금방 인식합니다. 주변 주위죠. 맞죠. 주변. 원의 주변의 비율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하나가 생략된 거죠. 원의 주변과 지름의 비율이죠. 이게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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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주변의, 원 둘레의 비율이라고 쓴 건데요. 네. 이 말 자체를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합니다. 한자니까요. 한자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흥미를 가져가려면 특히 미술하는 학생들에게 원을 여러 크기로 그렸을 때 하나 일정한 게 이 원 둘레는 지름으로 나누면 이게 일정하게 나온다. 네. 이런 거는 발견을 해낸 거죠.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항상 똑같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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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이 생기고 자기가 뭘 찾아보고 싶어야지 공부가 되니까. 이걸 외우지 말고 원리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관계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원에 있어서 뭐 좀 더 어린 아이들은 동그라미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우리가 지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아이들 입장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지름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질러간다. 지름길.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보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운데를 지나서 가야지. 그렇죠. 직선으로 가야죠. 네. 이걸 지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지름이라는 말 자체는 상당히 이제 이런 말들은 쉬읍고 일상에도 쓰니까. 네.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거잖아요. 네. 어렸을 때 뭐 걷는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원에서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에 가장 빨리 가려면 이 중심을 지나야 되니까. 이 지름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가도 그 길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겠죠. 맞죠. 네. 그러면 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의가 나 뭘 원이라고 하느냐. 네. 하는 것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원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지점에서 반대 지점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국어는 잘하는데 국어는 좋아하는데 수학을 싫어한다고 하면 이런 정의 정의와 관련한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정의. 네. 도대체 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무엇인가. 네. 그걸 수학식으로 기술하기 이전에 말로 설명해야 되겠죠. 말로.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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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수학식으로 표현하는 게 어려운 그런 아이들에게는. 말로 자꾸 설명을 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원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자, 아까 농도에서 등장했던 핵심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가중평균이었습니다. 가중평균도 있지만 그 가중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요소들이. 소금하고. 소금물이었죠. 소금하고 소금물. 네. 그러면서 관계를 찾아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등장하는 요소가. 중심입니다. 중심. 중심과 지름. 그렇죠. 다 나온 겁니다. 중심과. 네. 지름이 있죠. 네. 근데 지름을 반으로 나눈 걸 뭐라 그럽니까.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반지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중심과 반지름이 이 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네. 요인. 아까 말씀드렸죠. 소금물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뭐였습니까. 소금과 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소금과 물을 바꾸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농도가 달라졌죠. 네. 원으로 돌아오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달라지면 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크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크기도 달라질 수 있고 위치도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심과 반지름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원의 정의를 내립니다. 네.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렇죠. 이렇게 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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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는. 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로써 수학을 설명하도록 하는. 특히 국어를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일단 대단히 유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서 기자님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다고 했는데 대전제가 하나 있어야 될 겁니다. 원이 되려면. 오. 원이 되려면. 평면이라는 게. 아. 입체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공이 있으면. 네. 입체적으로도 똑같죠. 원의 중심에서. 거리가 똑같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평면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평면. 아. 전제가 있어야지. 구와 구분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모여있는 점들의 집합. 네. 뭐. 이런 뭐. 집합 이런 말들을 또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평면 위에 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집합. 이런 정도로 하고 가도 되겠죠. 집합이라는 말을 쓰면 훨씬 더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특히 이런 반지름이. 반지름이. 이 원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라는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원의 정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성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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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에서 아 저 사람 성질 머리하고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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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질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관계를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그러면 이 원에 있어서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의 지름과 이 원 둘레의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더라 하는 겁니다.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보니까 아무리 큰 원이든 작은 원이든 지름과 원주가 같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입증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받아들이는 겁니다. 틀린 사례가 없는 거예요. 반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원을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 둘레의 길이보다도 훨씬 관심이 많은 것은 뭘까요? 원에 있어서. 지름? 아, 예. 그렇죠? 이렇게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길이겠죠. 네. 자, 우리 미술을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이게 길이가 얼마야 하겠죠. 원에서는 길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만 지름은 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름은 길이. 길인데 원은 길이가 아니라 관심이 있는 게 뭐죠? 어려운 질문이네요. 원은 크기. 아, 크기.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길이에서 등장하는 것은 지름이 있고 원에 원 둘레. 둘레.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도형에 와서 중요한 것은 결국 길이와 크기. 크기다. 네. 길이와 크기. 그러면 이 둘의 뭘 풀어내는 게 수학이다? 관계. 관계죠. 아.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재밌네요. 예.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원을 내가 미술적으로 그린다고 하면 어디에 그려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여기 그릴지 저기 그릴지 그때 등장하는 게 뭡니까? 중심이죠. 아까 좌표라고 하셨습니다. 네, 중심. 좌표라는 말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한다고 중심이 있어야 되죠. 중심이 있어야 되고. 중심을 알려야 되죠. 그 다음에 어디 위치가 정해졌어요? 그 다음엔 크기가 정리하겠죠? 크다, 작다. 네. 그럴 때 등장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지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름이 정해지면 결과적으로 하나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름만 알면 크기는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관계가 파악되면 이게 함수입니다.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수학적으로 가장 멋있게 나타내는 게 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름만 알면 뭘 한다? 크기를 아는 거죠. 네. 이렇게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혹시 알고 싶지 않아?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렇죠. 그 관계를 혹시 알고 싶지 않냐? 그런데 공식만 해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다시 가면 이런 원들이 있던데 이 원의 지름이 관계없이 이 원이든 이 작은 원이든 이 지름하고 원둘레는 일정한 관계가 있더라. 그렇죠? 이거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알아낸 거예요. 입증해낸 것이고 입증이라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거 발견이 맞겠죠. 발견이 맞겠죠. 원래 있었는데 찾았으니까 중력 가속도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력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잖아요. 아 있었는데 예. 이미 우리는 중력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그 중력을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풀어낼 때 쓰는 기호가 뭡니까? G였죠. 그래비티 영화가 나오잖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9.8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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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의 지름과 둘레의 관계를 보니까 지름하고 원둘레는 일정한 비도라는 거죠. 네. 그거를 우리가 파이 원주율이라고 했죠. 예. 파이라고 쓰기로 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조금 더 크기를 구하는 방법 관계를 좀 해볼 수 있겠군요. 그 다음 호기심은 뭐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크다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냐 작냐잖아요. 네. 이거를 수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겠죠. 왜? 내가 얼만큼 큰지를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등장하는 부분들이 바로 관계를 찾아 들어가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 우리가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네. 이 반지름이 R인 원의 크기 넓이는 뭐가 되더라는 거죠? 파이 R제곱이에요. 파이 R 제곱.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수학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관계를 찾아가는 거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있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초등학생 이라고 하면 특히 이런 식의 관계를 찾아가도록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특히 국어나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오늘 장시가 많은 문제를 대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보통 아까 소금물 문제도 다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저부터도 그래서 지금 수험생들이나 실제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푸는 걸 보셨듯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원리만 알고 적용할 수 있으면 가중평균이라는 한 주제로 묶이는 것이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아까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학년 그러니까 초중까지는 너무 문제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원리부터 좀 보는 게 나을까요? 중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아마 일단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는 첫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찾아가는 거다. 어떤 관계를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계산을 싫어해서 수학에 흥미를 못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도형을 통해서 순서를 좀 바꿔서 도형부터 접근을 하고 도형부터 접근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부터 좀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수학은 독립된 이렇게 저희 현실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미술이나 게임이나 여러 가지 영역과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기회를 많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특히 미술에서 아까 소금물의 농도에 해당하는 건 미술에서 훨씬 더 있겠죠. 좀 더 푸른색으로 좀 더 빨간색이 나타나도록 이런 것들이 다 수적으로 표현이 될 때 컴퓨터가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나는 재미가 없는데 미술은 재미가 있다. 혹은 국어가 재미가 있다는 학생은 수학을 특히 이런 도형을 기반으로 하고 이건 나중에 기하라 그러거든요. 기학은 훨씬 더 흥미를 느껴서 갈 수도 있으니 수학 전체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부터 다가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나 도형하나 이런 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파이아즈공업의 비밀 이 관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오늘 이재성 대표님과 함께 수학에 더 친해질 수 수학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수학과 조금 더 친해지고 다음 시간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린공감TV 열린공감TV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입건과 카르테를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섬유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